설날 이벤트로 진행했던 질문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고민해보고 받아 봤더니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세 가지 내용이 바로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EBS 활용, 연계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렸어 제가 연계교제 강의도 하고 있는 만큼 수년간 진행했던 만큼 그런 질문을 많이 준 것 같은데 기출 분석은 잘 노는 기출 커리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 풀 때 문제 보고 제시문 보고 정답으로 바로 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 평가한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제시문 안에 코드가 있어 다음에 이거 출제된다는 코드가 있다고 어떤 코드가 있냐면 예를 들면 봐봐 2019 대수능에서 여러분 생활과 윤리에서 제일 학생들이 어렸던 게 바로 뭐냐면 리보였어 3번 리보였어 오답률 제일 높고 2의 신청도 많았던 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국가의 애국심, 애국심이라는 필터를 토대로 개인들의 이타심이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된다라는 내용들 이 신청도 상당히 많았지만 보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해는 할 수 있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위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도 국가 이기주의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 대항전 어떤 축구 경기가 있다면 이타적인 개인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토대로 다른 팀을 가져다 저란 나쁜, 저는 나쁜 남들 어른들이 이렇게 집에 모여가지고 저 깨끗기가 지금 태클했다고 할 수 있잖아 그 내용 그런데 어디 있었나요? 질문 내가 현장에서도 많이 받았거든 그거 2019 6월 평가원 박스 안에 있어 박스 안에 조국의 충성심이라는 여과 필터를 거쳐서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되는 거 박스 안에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2019 6월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딱 문제 보고 대충 니부어다 니부어니까 1, 2, 3, 4, 5번 정답 들어간 거지 거기는 안에 제시문에 끝까지 안 보고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야 솔직히 니부어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니부어다라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거 니부어는 알아 그런데 그러고 바로 1, 2, 3, 4, 5번 들어가만 된다고 옛날 문제도 그래서 잘 봐야 돼 2015년도에 생윤에서 수능 문제 만들 때 평가 문제에 무엇이 있었냐면 인간과 동물을 동등 대우하는 건 아니다라는 싱어 입장이 있었다니까 그 2018년 대수능에 선지 기억리는 디근리언 안에 들어왔고 그거 그대로 2019 6월 평가한테 또 출제되는 거야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연결고리를 내가 잘론 기출 때 한 번 더 확인시켜줄게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 절대적으로 평가 안에 있는 박스는 내가 항상 이렇게 해야거든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읽어 그래야 기출문제 제대로 분석하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는 연계교제와 관련돼서 EBS 활용법인데 EBS는 여러분들 수능특강 연계교제 있고 수능완성 연계교제 있고 그리고 비연계교제들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시간이 없지 내가 항상 매년 보면 EBS에서도 수능특강도 못 보고 수능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그런데 연계교제만큼은 꼭 봐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렇다면 내가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 EBS 연계교제 문제는 꼭 좀 풀어 다 꼭 풀단 말이야 풀고 나서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 그거 분석하기 쉽지 않아 연계교제를 제대로 활용한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거기 안에는 문항 중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제시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자료다 자료 내가 파이널까지 꼭 끌고 가겠지만 항상 쌤이 강조하는 건 연계교제 나와있는 자료거든 그 자료 중에 내 눈에 들어온 자료들이 있어 이거 나온다 그런 거 나온다니까 그런 자료 분석을 해줄게 자료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연계교제 풀 때 일단 시간이 없더라도 문제는 꼭 풀어보고 두 번째 자료는 자기가 한번 읽어봐야 돼 읽어보다가 이 내용이 어떤 자료지라는 걸 결표해놓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 강의를 찾아가서 들어야 된다고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게 이거였구나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연계교제는 과감하게 여러분 오릴 수 있어야 돼 자료 같은 거 중요하다 신고는 여러분 복사실리 또 따로 붙일 시간이 없잖아 과감하게 오려 오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했던 개념 노트 있지 생윤이나 윤사 거기에다 이렇게 붙이라고 그래서 내가 필기를 A4G를 권장했던 거야 끼워넣을 수 있으니까 문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과감히 오려 오려서 붙여놔야 된다고 그러한 연습으로 EBS 연계교제 활용해야 돼 또 이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수특사용설명서가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에서 나왔어요 그 수특사용설명서가 스스로 여러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습 교제이기도 해 근데 거기 보면 자료 분석도 있고 OX 내용도 있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문제 혼자 풀어보고 자료 분석했는데 좀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싶은 건 그 교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쌤이 강의하는 윤사하고 생윤 중에 생윤은 그 수특사용설명서가 있지만 윤사는 그게 없잖아 그런 분석 강의 여기 메가에서도 쌤이 5월 달에 수특은 올려주고 파이널 가게 되면 수안까지 분석해줄 테니까 꼭 자료 분석 강의 따라오라고 설날 부담 많았을 거야 설날에 친척들 만나러 매년 즐거웠겠지만 올해 설날 갔더니 고3이라며 다시 한 번 한다면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라고 했겠지만 그 느낌 추석 때면 더 심하다 그 추석 때보다 만족감 느끼면서 윤리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쌤이 꼭 심어줄게 1년 동안 우리 한 번 힘내보자 새해 복 많이 받아